민성 씨는 이광수 씨랑 친하잖아요 광수 씨가 오늘 저 해외 갔어요 해외 갔어요? 제가 저 광수한테 전화를 한 번 해볼게요 예예 연리스 센터 가지고 전화만 연리하십니까 형? 광수야? 네 형 뭐하니? 저 지금 말레이시아예요 행사 끝나고 지금 해수장에 계신데요? 광수야 형도 있다 석진이 형 아 형 안녕하세요 갑자기 저 너한테 전화를 하게 된 건 다른 게 아니고 중기한테 전화 좀 해주라 광수야 딴 게 아니고 형도 지금 저 우리 해피투게더 보고싶다 친구야라고 있는데 아 네네네 석진이 형이 중기한테 전화했는데 중기 전화를 안 받더라고 보고싶다 친구야의 저를 아 미안한데 너는 찾는 게 아니고 네가 한번 살짝 전화해서 중기가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좀 알려줄래? 아 저 그걸 왜 아 저 말레이시아예요 나 용만이 형인데 네 형 안녕하세요 어 그래 조인성 씨 전화번호 좀 지금 문자로 보내줘봐 아 진짜 미안하다 광수야 미안하다 광수야 미안해 아 그게 아니라 어 형 지금 이거 통화하는 거 어마어마한데 아 광수야 미안하다 내가 오면은 내가 오면은 형이 그거를 저기 다 해줄게 걱정하지마 야 맛있는 거 사줄게 형들이 어 걱정하지마 아니 보내드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기분이 좀 별로여서 그래 하하하하하 형 저도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장난 아니었어요 형 좀 전에 하하하하하 말레이시아를 몇 번 얘기해 광수야 형한테 보내면 돼요? 문자로 보내야 되면 문자도 또 돈인데 하하하하하 보낼게요 광수야 야 저희 형한테 보내 아 형 형한테 보내 야 깨깨우통으로 광수야 그리고 너도 하여튼 이 해피투게더 이제 또 600개 되면 그때 또 스타 돼서 나와 하하하하하 잘 알았지? 너도 스타 언제 간지 너도 이제 곧 스타가 될 거니까 지금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 어 스타가 돼서 꼭 나와 하하하하하하하 너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사인해달라 그럴 거야 광수야 광수씨 일단 저희가 한 손 세트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아 아니 송중기씨는 여기 한 번 번호가 있어요 송중기씨 한 번 해보세요 예할 때 받으면 무슨 망신이죠 송중기 통화연결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빠서 지금 못 받을 수 있어요 아하 근데 재석이 전화 안 받을 정도면은 아냐 중기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중기는 무조건 무조건 전화옵니다 조인성씨 전화번호 있어요? 아까 저 광수씨가 주신 거 아니 광수가 네 보내라는 톡은 안 보내고 팬미팅 사진을 계속 보내요 에? 아 자랑하고 있어요 계속 아 아 아니 근데 열심히 하신다면 벌써 뒤지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아 아 우리의 희망이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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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